네 요새 그 이제 대기실을 마주시나 다니면 그 후배분들하고 마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다들 귀여우신 게 갑자기 눈을 뚱뚱뚱딱 드시면서 혹시 악수 한 번만 해도 될까 이런 친구예요 아 근데 거의 마을 쓸 때마다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아 귀여우시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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